안녕하세요 라이브로그 입니다 오늘 제가 있는 지역에 페파쿠르 같은 지역 분들 커피 간단하게 마시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밤빨이로 더 이상 추워지기 전에 한번 못 잊어 내가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고 만나서 같이 카페바리 간단하게 카페레이셔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어 제가 제일 먼저 온 것 같네요 아직 아무도 안 오신듯 와우라 뭐 하셨는데요 프리더비요 와 이 프리더비가 야 어쩐지 소리가 좀 틀리던데요 어떤거 따셨어요? 나는 지금 반스가 따졌죠 아 반스? 반스는 많이 하셨죠 이거 한번 들어봐도 돼요? 네 야 이게 좀 크네 소리가 와 이것도 크네 야 이것도 다르셨네요 중국산 아 그 알리 해갖고 중국산 아 이게 그냥 부치는 거죠 맞죠? 네 아마 네 오 이게 안네 오 이게 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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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타는 모습이 어떨지 궁금한것도 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멋지네요 이렇게 밤에 야경을 보면서 잡힌 만점을 가는거 정말 좋습니다 이게 뭐 바이크 타면은 느껴치는 즐거움 좀 하죠 소리 좋다 이게 바우스랑은 확실히 틀립니다 소리가 이 반수도 좋지만 프리덤 저것도 소리가 뭔가 개성이 있어요 좀 까랑까랑하고 확실히 굉장히 소리가 좋습니다 이야 이 프리덤 소리가 장난이 있네요 이것도 뒤에서 들어보이 확실히 이거랑 확실히 틀리네 좋네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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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리가 좀 작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착으로 요기좀 더 큰 것 같아요 소 roy 로이 엮어 이하과 이거 약한 까랑까랑 소리고 여과는 약간 좀 뭉쳐진 소리고 이벤트 아 메칭 아 아 메킹 어 했어요 어 좀 소요 어쩔 게 쌓아라 따가기가 하더라 어 베팅 하면 후 좀 없죠 아 아 5 5 으 으 어 뭐 했다 에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원래 저기가 안 있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외웠죠 나는 이제 저기로 가길래 한 바퀴 더 넘 갔다 안녕하세요 어째 이렇게 도시에 다 왔지 그래 이것도 그러면 바꿨나 본데 핀코드를 바꿨나 본데 이거 핀코드 단사를 알아놔야 스마트켓이라고 그랬을때 아 맞아 시동으로 갈 수 있어요 핀코드를 모르면 스마트키 잡히면 나중에 할리 정비하러가가 한번 바꿔달라 그거를 기본은 뭘로 되어있는데요? 원래 기본은 31313으로 통일 아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진짜 바꿔달라 며칠전에 습압으로 시동을 하니까 키 없는데도 어 야 그럼 우리나라 정비가 50%는 내꺼네요 50%는 내꺼네요 핀코드를 알아놓으면 이걸 잃어버려 시동을 볼 수가 있네 시동을 볼 수가 있네 아 이게 아 이게 그 그 뭐고 SP 커넥터 요새 이거 마신다카면 돼 이게 안 떨어지는가 떨어지진 않아요 요새 이거 마신다카대요 이거 충전 이 충전 되는 거 있을걸요 충전 되는 것도 있어 그 비싸지 그게 비싸진 않는데 10 몇만원씩 하거든요 알로스 이것도 충전 되는거죠 이거 나는 이거 충전 안되는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그것만 있어 모르지 원래 갈때는 그냥 차에 넣어가지고 어차피 USB 여기 밑에 있으니까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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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먹고 집으로 복귀하려 합니다 모여서 불서바위 털고 재미있게 놀다가 갑니다. 날씨도 오늘 크게 춥지도 않고 바람도 안불고 밤빠리하기 정말 좋은 날씨네요. 날씨가 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한 번은 가시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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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